.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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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 패스 좋았습니다. 루안! 골고루니! 골고루니!!! 골문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과장 안전. 왼쪽 측면. 왼발 크러시. 골고루니! 1대0 전하시축구는 선제 득점은 문준호입니다! 자 역시 수수가 한 병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잘 살려냈고 슈팅까지 마무리했던 윤준호 선수였습니다. 일단은 김창수의 크로스 날카로움을 두고 넘어지면서까지 뒤쪽으로 흘려보내줬습니다. 아 어려운 자세에서 슈팅을 이어갔습니다. 그 전이 크로스 장면에서 이 머리로 뒤로 돌려준 그 판단 굉장히 들었습니다. 그 러스 면으로 공이 가면 선수들이 고립되고 조금 지원이 늦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장원 오른쪽 지역. 아 네 좋습니다. 태연찬 우리 발수팀. 슈퍼스팀을 박준혁. 네 이번에도 박준혁입니다. 역시 이런 근거리 슈팅이 사실 막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굉장히 침착하게 그리고 노련하게 잘 골문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강욱의 전진 패스 좋았고요. 태연찬의 움직임 또 마무리까지 좋았어요. 김주원이 막아대했습니다. 자 한 번의 기회 더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그대로 흘러나가면서 주심의 휴실이 울렸습니다. 도전을 향한 열정. 이상하는 K3. 2012 K3 리그 8라운드. 천안시 축구단과 창원시청 축구단의 경기. 천안축구센터 주 경기장에서 펼쳐졌는데요. 양 팀의 전반전은 1대0 천안시 축구단이 앞선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확실히 양 팀이 서로에 대해서 준비를 굉장히 잘해왔다. 또 그 과정에서 천안시 축구단이 이 수비와 역습하는 컨셉을 굉장히 잘 가져왔다고 판단이 들었던 전반전인데요. 이 양 팀 모두 찬스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창원 입장에서도 골대를 두 번 맞추는 그리고 그 이외에도 많은 슈팅 찬스가 있었지만 결국은 그 찬스를 살려야 하지 못했고. 반미 1대0 리듬이 앞선 채 끝났고요. 후반전 시작이 됐습니다. 오른쪽에 하늘색. 임예닮. 오른발 1입니다. 박준혁 골. 워낙 천안의 수비가 촘촘하게 내려앉아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며. 왼쪽 측면 연결 이강훈 크로스. 그러나 한 볼. 아 기회에요. 자 벗어납니다. 자 지금도 임예닮인데. 연결이 됐고 그대로 흘러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창원 입장에서는 임예닮 선수 투입 이후에 왼쪽 측면의 공격이 살아난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권이 임예닮에게 정확하게 연결시켜줬고 임예닮의 왼발 슛. 한부성이 전방으로 때립니다. 머리 맞고 흐린볼. 문준호 불파 시도. 내줬어요 컷백. 자극적입니다. 이승규의 슈퍼세이블. 자지검이. 흘려줬던 김현중. 때려받던 슈팅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버티는 건데. 이었포트 3단. 왼쪽 측면 연결됐습니다. 접어넣고 오른발 패스. 막스 한쪽 잘 받는데요. 크로스가 아닌 패스를 선택을 했는데 굉장히 예리했습니다. 막아내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홈 경기에서 승리를 따내기 위해. 이 강우 올려줬고요. 기회네요. 올바발 슛. 들어갑니다. 1대1. 태현찬이 결국에는 동점거리에 집어넣었습니다. 자 지금 공이 다소의 상황. 끝까지 침착하게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박준혁의 태클을 피했고요. 이강욱이 오른쪽. 계속된 크로스. 결국에는 팀의 동점. 천안시 축구단 팀 내 3월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했던 윤룡호 선수인데 과연 이번 킥 상황에서 얼마나 좋은 킥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윤용호가 때렸고요. 머리 맞고 나왔습니다. 잘 잡혔는데 해아난다. 자 그전에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확실히 킥을 돌려주는 판단 굉장히 좋았고 이 위치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겠습니다. 홍재민이 왼쪽 열어줬습니다. 다시 한번 윤용호. 제쳐놓고 오른발로 때립니다. 코너킥 태현찬이 준비합니다. 높게 박준혁입니다. 김상우 선수. 짧게 내줬고. 임대단 뺏어냈습니다. 박사 한쪽. 임대단. 임대단. 이번에도 골문 바깥으로 향했습니다. 지금은 압박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완벽한 찬스. 네. 여기서 파포스트를 노려봤는데요. 그대로 흘러나가고 말았어요. 자 한번 천안. 우방지역에서 띄워줬습니다. 가슴 쪽에 트윈. 하지만 계속되어 높게. 헤더클리어링 다시 한번 머리로 찔러줬습니다. 흐르고 슈팅. 네. 임팩트가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네. 성份 crise. ym confirm品.